라이즈 승한이 데뷔 전부터 사생활 논란에 이어 데뷔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데뷔 전 홍승한은 모텔로 추정되는 장소에 다른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에 키스하는 사진 등 사생활 사진들이 공개되며 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승한은 공식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생활 사진이 무단으로 불법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팬은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면서까지 홍승한의 탈퇴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SNS 등을 통해 데뷔 전 친구들과 함께하며 흡연하는 모습과 길거리 흡연 영상 등이 유출되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을 통해 투바투 멤버 수빈과의 라이브 방송 내용이 유출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평소 둘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빈은 승한에게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에 승한은 아니 뭐 재미가 없으라 한 건 아니고 팩트잖아 팩트라며 내 수빈과 춤 못 추고 노래 못하고 랩도 못하면서 류뱅 MC 하나 했다고 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수빈은 기다려봐 보여줄 거 있어라며 발가락으로 만든 욕을 보여줬고 승한은 더럽다며 질색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걸그룹 땡땡을 언급하며 우리 땡땡나 만나고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형 재미가 없었습니다. 홍승한의 친구라며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 퍼마기로 유명하며 길에서 술담배하고 같이 데뷔하는 사람 뒷담화를 밥먹듯 한다. 여자 연습생 흐리고 다니는 거 자랑하며 귀엽다면서 서열 질등을 하였다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해당 글은 현재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어땠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영상은 계속됩니다.